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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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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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여기 밑에 있다. 귀여운 캐릭터도 있습니다. 아 이게 스타벅스 마포트. 아 이건 랜디의 귀여운 버전. 랜디가.. 랜디 왜 있어요? 아니 랜디가.. 스타벅스인데 원래. 랜디가 너무 귀여워졌는데요? 평소보다. 승모금도 좀 많이 내려갔네. 네 또 저희가 착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뻐요? 어 요니폼은.. 랜디가 쓰네. 아 이거 가려져가지고. 그건 팬들용이라서. 저는 패션으로 이렇게 한쪽으로. 패션지. 패션지. 패션 아니에요 이거? 원래 패션이 이렇게 한쪽 꺼내오고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저가 여기다가 이렇게. 옷 입는 거 이렇게. 그날만 유니폼을 이렇게 패션으로. 패션.. 패션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스타벅스 데이. 팬이 여러분들의.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쇼핑은 이마트. 쇼핑은 이마트. 쇼핑은 이마트. 쇼핑은 이마트. 쇼핑은 이마트. 쇼핑은 이마트. 가즈는 일렉트로마트. 멋진 퍼즈요? 네. 이상하게 안 돼요. 아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. 아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. 아 카메라. 아 촌스러운 겁니다. 촌스러운 겁니다. 촌스러웠다고요? 예예. 카메라 따라가시면. 연어에 sculpture. especially now. 제가